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억을 잃어가는 젊은 치매 환자의 얘기였죠. 예전에는 이렇게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이야기 또는 높은 연령대에만 찾아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치매가 요새는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치매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그 예방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닥터S에서는 한림대 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치매 환자, 특히 젊은 치매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네, 최근에 젊은 치매 많이 늘고 있죠. 치매임상연구센터에서 우리나라 2012년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냈는데요. 노인 치매 유병률이 9.2% 정도 됐습니다. 향후 치매 환자 숫자가 20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약 84만 명, 또 2030년에는 127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치매 환자가 1만 5,900명 정도에서 2015년에 1만 9,205명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20% 정도나 늘었습니다. 이게 절대 숫자도 는 거지만 사실은 퍼센트가 더 많이 늘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0,40대의 치매, 진짜 젊은 환자들이죠. 이 치매 환자 숫자가 지난 5년간 약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65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나타난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합니다. 이 초록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하고 좀 비슷한 원인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젊은 치매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 앞서서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 영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젊은 환자들이 기억력 테스트를 하려고 저희 진료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가 젊어지고 있다,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젊은 치매가 우리 생활과도 좀 밀접해 있다고 하는데 치매가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다고요? 네, 네. 젊은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웨덴 우메아 병원에서 발표한 초록이 치매의 위험 요인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인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좀 가족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족 사진이죠. 바로 유전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이 치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유전입니다. 특히 초록이 치매는 유전성과의 관련이 굉장히 높은데요. 노인성 치매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가족 중에 알차해머형의 치매를 알린 사람이 많다면 초록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뭔지 궁금한데요.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단은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치매가 젊어지는 이유 두 번째 뭔지 궁금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처음에는 가족이었고 아, 이거는 바로 알겠네요. 술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잘못된 음주 습관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체 치매 환자의 10% 정도나 해당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치매가 급증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을 알코올성 치매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술만 마시면 좀 공격적으로 변하고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알코올성 치매를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뇌에서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기관이 바로 전두엽인데요. 술을 섭취하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성인 대부분이 자신의 알코올성 치매의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알코올성 치매는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증상을 방치할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노인성 치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치매라는 게 기억과 관련된 거고 또 술을 마시다 보면 기억이 종종 사라지지 않습니까? 필름이 끊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필름이 자주 끊기는 사람 아니면 필름이 좀 심하게 끊기는 사람들은 이런 젊은 치매 좀 걱정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아웃이라고도 하고요. 필름이 끊기는 현상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분이 작동을 일시적으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는 결국 손상을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잦아질수록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뇌 기능에만 문제가 생기지만 나중에는 또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뇌 손상이 반복되면 알코올성 치매로 발전하게 되고 뇌가 쪼그라들게 되는데요. 뇌 중앙에 위치한 뇌실이 넓어지는 등의 구조적 변화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증상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알코올성 치매 환자의 뇌 영상 검사를 해보면 기억을 담당하는 구조물의 변화 외에도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에도 위축이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손해 위축이 심하면 떨림이나 또 보행할 때 비틀거림이라든지 이런 증상들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름이 끊길 정도의 과음은 절대적으로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름이 끊길 정도로 과음하지는 않으시죠? 그럼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세 번째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의자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의자 사진이죠.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최근에 현대인들을 보면요.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칼로리의 식사 습관도 함께하고요. 이런 생활적 패턴이 계속되면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기가 힘들고요. 또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고지혈증까지 심해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 패턴은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연령의 일반인들도 평소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요. 지속적으로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수십 년 전 또는 백 년 전으로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노동을 하면서 몸을 좀 일어난 상태에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좀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한 네 번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같이 살펴봐야겠죠? 자 우자에 이제 이거는 어떤 그림인가요? 조금 울적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의자 위에 이렇게 다리를 좀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바로 우울증이죠. 앞에 요소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우울증이 왜 그런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우리나라도 최근에 개인주의가 많이 맞물리니까 우울증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30% 넘는 일반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할 정도니까요. 이 우울증이 치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울증 문제는 세로토닌 분비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뇌의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로토닌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울증과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울증 자체가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일부 신경전달 물질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함께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최근에는 수면제나 또 각성제 같은 항정신성 약물 복용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치매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편법으로 다량을 처방받아서 남용하는 사례도 진료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치매를 젊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치매가 젊어지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젊은 치매를 막기 위한 예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절주하는 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관성 치매 때문에 금연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요.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밝은 분위기를 위해서 또 긍정적인 사고를 위해서 가족이라든지 친지, 친구분들과의 인간관계를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서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방법들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본을 좀 잘 못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가족 유전력 같은 거야 미리미리 좀 알아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자기가 생활 습관을 조금만 고쳐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젊다고 좀 너무 안심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신병원 신경과 장민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